별풍선 1000개 미션 하드매그네스 딱 한번만 죽고 잡기 두번까지 안돼요 한번만 죽을수있으면 별풍선 1000개구요 두번째부터는 제가 다음날 화장하고 방송하는 별풍선 미션빵입니다 지금 메르세데스로 하드매그네스 하드매그네스 아우 겁뻐 루시드 없이 갈까요? 루시드 챙기고 갈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유튜브에 올려야죠 미끼를 무셨군 완벽하게 가야겠죠 어제 루시드 깼습니다 깼어요 버프프리저도 없네 어떡하지 일단 기다려보세요 루시드 만들고 미션 하드매그네스 별풍선 1000개 걸고 한번 죽는건 괜찮아요 두번째까지 죽으면 제가 내일 화장하고 방송하는거고 한번만 죽고 성공하면은 별풍선 1000개입니다 바인드는 안쓸께요 바인드는 안쓸께요 아 바인 알았어요 바인드는 안쓸께요 원래 안쓰고 했으니까 일단 루시드 좀 채우고 하아 내 메르로 악마는 그냥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한대만 툭 쳐도 그냥 매그너스가 죽어가지고요 화장각이십니까 아니에요 전 1000개에요 수고하시구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돈을 허공에 날리셨네요 매세 습공 1000만입니다 지금 노버프 상태고 노버프 900만 이거 빼고 자 듀얼보호건 부스터 그리고 이그니스 로어 그리고 엘리시언트 스플릿 됐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습공 1000만입니다 회장님이 악마예티님이십니다 아 떨리는데 아 진짜 아으 별풍선 1000개빵 갈게요 해조건 뇌자랄 뇌자랄은 뭐야 또 갈게요 영웅의 메아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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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지금 뭐 실수한거 없죠 안죽어요 안죽어 피 많이 깠구요 벌써 피 많이 깠구요 벌써 안 맞아 노데카로 잡아볼게 노데카 노데카 노데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반피 깠어요 여기서 거미줄 걸어주면 살짝 피해주고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피해줬구요 어 강 나오는데 슬슬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거미줄 거미줄 그렇지 이럴줄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오 구사일생 터졌어 아 아 아 아 아니 이건 좀 봐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아 아 아 1대스 1대스 맞아 1대스구나 아 다행이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에요 수고 아닙니다 수고 아니에요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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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노인정? 이거 노인정 오탄한거 같은데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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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정이라는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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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노인정이래요 노인정 노인성 노인성 아 진짜 해야되는구나 하 이렇게 컨트롤이 좋은데 아 아 하 아 방금은 그냥 죽은거죠 제가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지금 졌는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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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일찍 일어나서 화장해야겠네 누나보고 해달라야겠네 갸루의 화장 아니구요 아.. 뷰티방송이요? 아.. 입 담으세요 입 담으세요 갸루상 입 담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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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면 2데스 이상일시로 바꿔.. 아.. 해줬건.. 아.. 내일 생방 알람 켜놓자 불쌍한데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아무튼 내일 화장해서 방송 키겠습니다 하루쟁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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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